내 눈앞에 나타나 저.. 뭐 끓여지는 건가요? 들어가면 되나요? 들어가면 되나? 내 평생에 손뚜껑 안에 앉아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? 아 되게..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럼 체크를 한 번 해볼까요? 해봐도 되나요? 둘 다 너무 좋은데 저는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서 키우진 못하는데 좋아해요 고양이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더 좋아하는 날씨.. 저는 확실합니다 비 오는 날 최고의 겨울 간식 어묵이 없네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갔다 당연히 공부 1등 아닐까요? 얼굴 1등 해봐도 되나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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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 얼굴 별 의미 없다는 걸 알았다 머리가 멋있어지는 게 낫다 저는 이거는 확실히 제 생각이 있습니다 추운 건 옷을 껴입고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더운 건 속옷까지 다 벗고 가만히 있어도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 여름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환승이별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환승이별은 나 말고 누군가가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잠수는 그냥 내가 싫어진 거잖아요 왠지 이게 좀 더 싫은 이별일 것 같아요 입수 입수 별표 땡땡땡까지 해야지 별표 땡땡땡 밑줄 퇴줄 쫙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팀에 대고 싶은 몇 번가 있어요? 인우씨 네 네